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 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20일이구요 현재 시각은 3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맞게 보실 종목은 제넥신 이라는 기업이구요 코드 번호는 095700 입니다 자 이 해당 홈페이지는 제넥신 이라는 기업의 홈페이지입니다 뭐 gx19 임상이 1상 이상이 시작제 승인을 받았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구요 gx19 자 이 그 코로나 예방용 dna 백신으로 세계 최초의 인체를 대상으로 창용화를 목표를 정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자 gx i7 이 부분에서 황암효과 뭐 지금 혁신신약이다 뭐 임종 암종 대상 임상을 개발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면역함생제에서 어 gx i7 이런 부분들 뭐 그리고 뭐 이 gx1882 그리고 gx h9 g8 그리고 gx1924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 중을 받으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 들이 인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드립니다 자 파이프라인이 그만큼 많다 라는 것은 그만큼 대기 되어 있는 이슈들이 많다 라는 부분이구요 여기서 한가지 물질들만 성공을 해서 어 상용화에 나서고 판매가 좀 잘 되기 시작한다면 어 그야말로 어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어 그런 물질들 에 이런 바이오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가지고 어 상승하고 있는 어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이슈에 따라서 어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게 바이오 종목이거든요 그렇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뭐 재무 뭐 그런 것보다는 파이프라인 신약에 대한 그런 동향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코로나 관련 주들이 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어 제넥신이라는 이 기업도 주목을 받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일단은 정리를 해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전일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에 미국 정부의 좀 지원을 받았던 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내년 1월 달까지는 좀 그 백신에 대해서 대규모 출시가 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 영상에서 자 화이자도 이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어 예고를 하면서 이 백신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어 좀 이 전쟁에 띄워 들었습니다 자 모더나도 11월 중으로 코로나 백신 효능이 1차 결과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영국에서는 내년 1월 백신 접종을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스트라제네카와 어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하고 있는 이 백신에 대해서 내년 1월에는 백신을 접종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나와 주면서 음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 어 전체적은 전체적인 투자 심리에 따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도 하기 때문에 어 여기에 따른 어 주가 반영 자 어떻게 호재로 적용이 될지 악재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주가 반영은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 라는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로 될 수도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악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백신을 출시를 하게 되면 고객들이 확진자 환자들입니다 환자 환자들이 또 이제 치료가 치료가 되면서 환자들이 줄어들 거잖아요 환자들이 그럼 제넥신이 자 제넥신이 백신을 출시를 했을 때 백신을 출시를 했을 때 환자들 수가 적으니까 고객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고객들이 고객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이 신약을 개발을 해도 신약을 개발을 해도 뭐 여기 판매에 나서는 경쟁력 경쟁력들이 경쟁력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가장 먼저 선두에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도 지금 코로나 백신에 대한 경쟁력이 좀 우려감이 있는 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선두기업이 없다라는 2차 3차 기업들이다라는 부분들을 뭐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신약 물질에 대해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전세계적인 부분에서 뭐 늦진 않지만 늦진 않지만 선두기업과 따라가는 격차는 조금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려가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겠죠 물론 이런 기술, 기술 수출, 기술 수출이 된다던가 아니면 또 여기서 100사람이 있으면 100명이 있거나 1000명이 있으면 이 모든 사람한테 이 약물이 전부 다 반영이 되지 않겠죠 뭐 부작용이라는 게 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인종에 따라서 또 다른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제넥신이 만약에 신약을 개발했을 때 이런 부분보다 이 약물보다 좀 더 효능이 높아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금액 이런 기대감들도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백신이 그리고 호재 이런 부분들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호재가 된다면 아스트라제네카도 백신이 나왔고 이런 백신이라 좀 비교를 해서 화이자 라든가 모더나 라든가 그런 기업들의 신약이랑 비교를 해 가지고 임상을 좀 진행을 해서 이 백신이 좀 출시를 하게 되면은 기술 수술도 가능하고 이런 부작용이나 뭐 여기서 또 우월하다 그러면은 경쟁력도 이 약물보다 이 약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출시한 이 약보다 좀 저렴해 저렴한데 동종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개선된 그런 약물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은 이 호재라는 부분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지금 투자 심리 자체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에 성공을 했대 효과가 있어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어 투자 심리 투자 심리적으로 어 제닉신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부분들로 투자가 개선이 되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투자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이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신약이 어 12월 말부터 좀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1월에 이제 좀 공급이 완벽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어 바이오 기업들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악재와 호재 이 두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뭐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에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치긴 하지만 하기 때문에 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줘 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은 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불가피하게 어 단기적으로 13만원 정도가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12만원 부근 13만원 부근에 이 밴드 안에서 이 영향권 안에서 어떤 식으로 등락을 보여줄지 그런 부분을 어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어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은 나와줬는데 12만원 부근에서 저가 면세가 좀 나와주면서 반등을 했지만 또 회복을 못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어 돌파를 할지 이탈을 할지 아니면 지지를 받을지 그런 부분들 1차 2차 3차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어떻게 흐름을 좀 보여줄지 1차 2차 3차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렇게 이 등락의 이 주가가 추후에 어떻게 흐름을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은 음 확인을 해보자 라고 어 지켜보면서 어 대응을 하자 라는 부분들 지금은 좀 관망성을 유지할 때 라고 어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담부근 홈페이지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어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있기 때문에 어 보시고 어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지켜보도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이오중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극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 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캠은 현재가 3,570원 1차 목표가를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설명을 드려 추천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극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 이게 이제 캐몬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게 은봉입니다 은봉 은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어 매수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쵸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극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라도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자 아까 전에 은봉 우리바이오가 은봉 이었는데 자 이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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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